안녕하세요. 영상작가 석송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카자를 틀듯이 글자가 나타나게 해서 이러한 식으로 영상을 지금 보세요. 화면에 이와 같이 글자를 지금 현재 서울의 진덜레꽃이란 시를 지금 현재 타자를 타이핑을 하면서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타이핑 치듯이 나타나게 해서 시라던가 좋은글, 감동글 이런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네마스트로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키네마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키네마스트로 터치했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이것은 한국사람이 만든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히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꼭 설치해서 동영상 제작에 사용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저는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을 16대9로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죠.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는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동영상 혹은 사진의 폴드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 이미지 에셋, 이미지 폴드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은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색깔을 툭 터치했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왔죠. 이걸 타임라인에서 자, 다시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이것을 선택된 상태에서 이것을 길게 노란 부분 있죠. 선택하면 노란 부분이 나타납니다. 노란 부분을 길게 눌러서 한 30초 정도로 만 됐어요. 자, 여기 조그만 글씨로 30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제일 앞으로 가서 지금부터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타이핑 치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오늘 강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C라든가 이런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 T를 터치하죠. 이때는 텍스트는 글자를 하면 안 되고요. T를 터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이콘을 터치해야 돼요. T를 터치하면 글자 자막 입력 창이 뜨죠. 여기서 본인은 본인이 좋아하는 뭐 시라든가 좋은 글, 감동글 이런 것을 입력하면 되겠죠. 구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붙여넣기 해볼게요. 길게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길게 누릅니다. 그럼 붙여넣기가 나오죠. 붙여넣기를 터치하면 저는 여기서 자, 여기서 진달래꽃, 소울, 이곳, 시를 제가 구글에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시를 서체 있죠. 오른쪽에 AA 있죠. AA 이것을 대문자 A, 소문자 A를 터치해서 서체를 저는 바꾸겠습니다. 한국어 이걸 터치합니다. 이 서체가 한국어가 없는 사람들은 이 위에 기아집 있죠. 이걸 터치해서 한국어 서체를 쭉 받으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한국어 터치해서 저는 제가 시 같은 걸 써보니까 시를 편집할 때 해보니까 송명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송명체를 터치하겠습니다. 송명체를 터치하니까 이 위에 상단에 보세요. 송명체리가 여기 보이죠. 이와 같이 송명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송명체가 위에 나타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X를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자, 송명체가 왔어요. 글자를 조금 크게 하겠어요. 글자가 화면이 자꾸 화면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는 흰색 아니면 노란색을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화면에 따뜻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각형 아이콘을 터치해서 화면은 색깔이 나옵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노란색을 노란색을 아래쪽에 가면 노란색이 여기 있어요. 노란색을 탁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노란색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노란색에는 윤곽선을 넣어야 됩니다. 윤곽선을 넣어야 노란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터치해서 여기 이네이블 이네이블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노란색 가장자리에 검은색이 들어왔죠. 이것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두께를 지금 현재 이게 두께예요. 두께의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자리 윤곽선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잘 안보이지만 검은색으로 되어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노란색에 이 이 색깔 블루 계통을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블루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다시요. 블루를 터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은 글자의 색은 노란색이고 가장자리의 색은 블루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색다른 맛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윤곽선을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렬을 지금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고치려면 텍스트 옵션을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텍스트 옵션이 있죠. 이걸 딱 터치해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왼쪽 정렬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는 왼쪽 정렬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쭉 이렇게 정렬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타자를 치려면 인애니메이션 설정합니다. 인애니메이션 인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타이핑 글자를 타이핑 칠려고 하는 타이핑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애니메이션 터치한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면 타이핑 이란 게 있어요. 타이핑 타이핑 했죠. 타이핑 을 터치합니다. 화면에 봐서 이렇게 타자 치면서 나옵니다. 저장을 해서 프레이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타자를 치죠. 이것을 밑에 타임라인 해서 이 글자를 글자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길게 늘려 줍니다. 늘려 주면 글자가 천천히 칠 건데 그래도 안되죠. 이렇게 안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인애니메이션 갑니다. 인애니메이션 가서 지금 타이핑 선택되어 있잖아요. 빨리 치는 이유는 여기 1초 만에 끝내도록 만들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왼쪽으로 시간을 밉니다. 밀면 타임라인 에서 글자의 길이가 길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크게 나옵니다. 저는 한 15초 정도 갖다 놓겠어요. 15초 14.5초 그러니까 15초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서 다시 볼게요. 프레시 시켜봅니다. 그러면 진달래 꽃 속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 올리다. 타이핑 속도는 내가 화면을 보고 글자를 따라 읽을 수 있느냐 거기가 따라서 읽을 수 있느냐 가 기준입니다.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빠르게 해줍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 보세요. 다시 프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진달래 꽃 여기 처음에 가운데서 딱 나타났어요. 타자리 치면 제일 위에서 여기서부터 진달래 꽃 이렇게 계속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글자가 제일 위에서 여기서부터 쭉 나타나서 아래로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메뉴에서 텍스트 옵션 있죠. 텍스트 옵션 을 터치 합니다. 터치 하면 이것이 이 메뉴 제일 위에서부터 타자를 칠 거냐 제일 위에서 타자를 칠 거냐 가운데부터 타자를 치서 퍼지도 할 거냐 제일 아래 쪽 에서부터 칠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제일 아래 쪽에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프레 하면 제일 밑에서부터 보세요. 타자를 치면서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타자를 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텍스트 옵션 에 가서 위에서 타자 치는 것은 이것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위에서부터 타자 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정을 합니다. 재정을 하고 프레 누르면 자 보세요. 화면에 제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려 오리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타자 치면서 내려오죠.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녹음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뒷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거든요. 배경 화면이 이 색깔 이잖아요. 이걸 일반 다른 것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대치 대치하는 이 아이콘을 표치합니다. 이것이 대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에서 저는 제일 앞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탁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제일 앞에 화면에 이렇게 진달래 꽃이 있는 산 사진을 이 영상을 제가 동영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끝까지 딱 맞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동영상 볼륨 오디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볼륨을 터치해서 여기에 믹스 해서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하면 오디오가 없어집니다. 플레이 다시 할게요. 진달래 꽃 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와 같이 낭송을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녹음을 하면 되깁니다. 녹음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긴 음악도 넣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타자를 위에서 칩니다. 타자를 치면서 내려오죠. 이렇게 타자를 하나하나 쳐서 특히 시동 영상을 만들 때 이 방법을 쓰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상 글자를 타이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이핑하는 동영상의 시작되면 아직 이렇게 이펙트 있게 제작해서